시작해요. 연습. 끝. 괜찮아요? 멘트 괜찮았어? 아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하다. 건강 센터가 어딘지 알아야지 뭐 설명을. 바로 하셨다. 오늘 어떻게 돌아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타우린입니다. 오랜만에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진화해수욕장입니다. 진화해수욕장에 제가 온 이유는 저쪽 보이시는 저 산 너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가 있는데요. 물건지 앞에 가면 사실상 크게 제가 설명할게 없어서 지나가는 길에 진화해수욕장이 가깝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잠깐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바닷가에 오니까 아주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데요. 바다를 한번 쫙 시원하게 한번 보십쇼 여러분. 자 이제 3월도 왔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곧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하고 춥습니다. 오늘 점퍼를 입고 올 걸 그랬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개아리를 한번 제대로 털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물건지 가기 전에 주변에 어떤 관광지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화해수욕장에서 물건지로 이동 중인데요. 주변에 지금 간절곳까지 온 것 같아요. 간절곳까지 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드라마 세트장도 있어요. 가까이 간절곳 드라마 세트장 여기서 드라마도 촬영하고 했었던 걸로 봤고요. 주변에 여기 캠핑장 같은 것도 있고 그림나무 카페 이쪽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입니다. 물건지고 주변을 한번 더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펜션이나 이런 음식점들이 더러 보이고요. 근처에 간절곳 관광 회센터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회도 먹고 자 여기가 지금 간절곳 입구입니다. 입구고 대성마을이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일 되면 거의 뭐 여기는 인산이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출보는 아주 명소로 유명하죠. 여기 지금 주차장이거든? 무슨 주차장이지 모르겠네. 지금 저희가 드라마 세트장에 잠깐 들리려고 하는데 지금 길이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고 저희가 물건지 가서 소개할 게 그닥 뭐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주변을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커피숍도 많이 있고 여름이나 봄, 가을 때는 사람이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겨울이라서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간절곳 회센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여기로 내려가면 드라마 하우스 드라마 세트장 해안 사갔다 소드에다가 해안 접시다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도 쫙 보이고 산책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예전에 한지혜씨 여배환지혜씨하고 요즘에 낚시꾼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있는 이덕하씨 아주 바다 조망이 좋습니다. 바다 조망이 좋고 제가 그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시대가 드라마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은 건가요? 저희는 관계자가 아니라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자 출입 금지니까 외에는 건물이 약간 일제시대 때가 배경인가 건물이 약간 그런 풍이 조선산업에 관한 드라마예요? 자 앞에 보시면 저 큰 배가 하나 꼭 모형처럼 서 있는데 저게 가고 있는 거랍니다. 어딘가로 이제 가고 있는데 멈춰져 있는 것처럼 요 근처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토지가 뭐 전원주택 내지는 펜션 뭐 단독 펜션이나 단독 풀빌라 같은 걸로 개발을 하면 아주 좋을 만한 땅이라서 요 주변을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여기는 가족 단위로 와도 좋고 뭐 연인끼리 데이트 코스로 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요런데서 사진도 좀 찍고 관광지로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데도 보면 아주 이뻐요. 사진 찍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군대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어도 되고 저쪽도 와 촛대바이 같은 거 이런 거 야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연인들끼리 여기 데이트 하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와이프랑 애기들 좀 키워놓고 이런 데 놀러 오고 싶어요. 저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데이트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에 어 제 생각에는 뭐 이제 풀빌라 단독 풀빌라라든지 단독 펜션 요런 거 개발해서 하면 수요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좋은 뭐 사진 찍기도 좋고 어 데이트하기도 좋은 장소들이 많아서 괜찮은 물건지가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시는 데가 또 풍차 예 풍차 저기도 사진 찍기도 좋고 자 저 앞에 보시면은 저기 무슨 공원인 것 같기도 하고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등대 저기 있는 게 우체통인지 모르겠어요. 그 간절구에 오면은 형 뭐 이렇게 소원 적어서 하는 게 저건가 저기 어 풍차가 보이고 저는 여기 그게 여기 간절구에 처음 와봐서 그 보면은 간절구에 우체통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 이제 소원 적어가지고 막 열쇠 채우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등대네요. 예 여기 잘못 온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잘못 온 것 같고 아 저희 그 오늘 그 소개할 토지가 현장에 가면은 분명히 크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뭐 지목이 뭐로 돼 있고 영도지역이 뭐고 몇 평이고 뭐 이게 다일 것 같아서 여기 지주분께서 꼭 좀 찍어달라 부탁을 받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오긴 왔는데 그냥 뭐 제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저기 풍차 있습니다. 풍차에 가서 풍차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주변에 회센터에서 회 드시고 소주 한잔 하시고 산책하시고 이쁜 펜션에 들어가서 또 맛있는 음식에 또 뭐 와인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데이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변을 한 바퀴 다 둘러봤고 지금 저희 물건지로 자 저기 보이시는 그림나무 그림나무에서 우회전에서 들어가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인가? 자 일단 그림나무 카페가 있습니다. 입구에 여기 자 저기 위에 보시면 그림나무 아 저기 카페구나 야 바다 조망이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 물건지에 오늘 도착했고요. 토지입니다. 토지고 저 드럭은 입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림나무라는 대형 카페가 있어요. 이 바다 조망이 아주 잘 나오는 대형 카페가 있고 저 건너편에 보시면 저게 풀빌라입니다. 풀빌라 안에 이제 수영장이 설치돼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또 연인끼리 즐겁게 어 이용할 수 있는 저게 풀빌라고 또 이쪽에 보시면 토마토 펜션이라고 네 펜션도 이쁘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서생면대송리에 있고요. 지목은 임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자 토지 면적이 한 157평 정도 되고요. 어 바닷가를 끼고 있긴 한데 좀 아쉽지만 앞에 이 카페가 조망을 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좌측으로 조망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아직 개발행위 허가는 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 허가는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관광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네. 지금 여기 뭐 잡풀이 많이 자라서 앞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 공사가 들어가면 어 어 정지작업을 쫙 해가지고 요거 다 깎아내고 하면 바다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바다가 아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계선은 어 요기까지 요기까지입니다. 요기 이렇게 요렇게 쭉 돌담이 쌓아져 있는데요. 요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층 2층까지 올려 올리면 예 그래도 조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원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단독 팬션이나 단독 풀빌라 개발을 해서 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펜션이나 풀빌라 카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 자리에도 말씀드렸던 펜션, 풀빌라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브리핑은 크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주변만 설명을 좀 해드렸고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랑 연동이 되니까요 들어와서 더 많은 정보 보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저희 응답하러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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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